샵 0505 유료문자 메시지 너무 잘하지 않니? 너무 잘하고 깐족깐족 거리는 게 수준급이더라고요 제가 음중 가서 한 번 전에 깐족깐족 거리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깐족깐족이요? 제가 한 번 깐족깐족 됐더니 대본이 깐족깐족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맞긴 해요 투 퀴즈룸, 리노, 현진 이리 와 빨리 와 뛰어와 뛰어와 형 기다리잖아 네가 어제 혼자 떡볶이 먹었다며 떡볶이 근데 얼마 못 먹었어 어디 거 먹었냐? 국물 떡볶이 그러니까 국물 떡볶이 어디 거 먹었냐고 어느 브랜드인지 몰라 나 모르는 브랜드에서 먹었어 그래? 거기서 미니 김밥이 있었거든? 응 기가 막히고 그래서 혼자 먹었다고? 응 됐다 근데 떡볶이 왜 이렇게 아싸싸싸싸 아니야? 그러니까 리노 형이랑 현진 요새 둘이 엄청 약간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가까운 데도 더 가까워지는 기분 우리 숙소에 그렇게 자주 와 현진이가 너희는 왜 우리 숙소 안 와? 저는 그래도 많이 가는 편이잖아요 아니야 형 숙소 한 3, 4번 가실걸요? 응 난 넘게 가실걸 둘이 약간 맛있는 메뉴 메이트? 형방은 아무것도 없어 침대랑 TV랑 조명도 있잖아 조명이 있어가지고 불 꺼놓고 핸드폰으로 조명을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했지 우리가 갑자기 회를 먹고 싶어서 노량진의식집 다녀오질 않았나 그래서 회도 먹고 아침에 아침 7시? 새벽 4시인가 끝났을 거야 그때 스케줄이 새벽 4시에 끝났는데 갑자기 회가 땡기네 해가지고 노량진으로 바로 직진해가지고 노량진에서 바로 회 떠와서 그냥 아침 7시에 아침 7시에 회를 먹고 우리 둘의 테마가 있잖아 행복을 찾아 떠나라 행복 소소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재미 근데 맨날 야식을 먹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절제를 하고 산책을 다니기로 했다 그래서 좀 겁죠 우리가 많이 걷지 편의점 가서 주선부리를 되게 먹어요 편의점 가서 제로콜라나 탄산수나 사야겠다 그러고 하면 계산해주세요 하잖아 이렇게 딱 올려놔 그러면 어느 순간 쓱 뭔가 들어와 달고나 젤리 사탕 보석바 막 이런 거 보석바는 너 돈 주고 사 먹었구나 응 현재의 연인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은 이제 난 구 이제 구가 됐고 이제 현이지 아 구야? 형이 구야? 너무 잘 맞고 잘 맞아? 얘기도 잘 통하고 뭔가 리노 형이 생각보다 현진이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됐나 보지? 나는 뭐 의지가 안 됐나 보지 응 나로는 만족이 못 돼 넌 그게 있어 근데 넌 좀 챙겨주고 싶은 매력이 있어 나? 챙겨줄래? 신현아 원래 사진 찍는 걸 진짜 싫어했잖아 근데 우리가 좀 미쳤는지 인생네컷을 좀 많이 찍으러 다니잖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인생네컷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 형과의 사진이 굉장히 많아졌지 그리고 인생네컷 포즈나 거기 인생네컷 하는 시스템들이 요즘 엄청 좋아져가지고 발전했더라고 우리가 와 며칠 전에 갔을 때는 또 그 알지? 핑크색 배경에 아 좋았지 그 가발도 쓸 수 있어 가발 쓰고 안경 쓰고 아 이거 나갈 때쯤이면은 우리 그거 나갔을 땐가? 매니악? 응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인생네컷에서 매니악 안무 이러고 찍었거든 슈퍼 사진입니다 슈퍼 사진입니다 여러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아 서로 진짜 근데 같은 방 쓸 때는 지금처럼 막 그렇게 아 맞네? 근데 그땐 안 그랬는데 요새는 오히려 떨어져 지내니까 무슨 뭐 못 붙어서 안달난 사람인 것 같아 요새 맥도날드에 빠져있어 둘이 아 그래? 맥도날드? 맥도날드 햄버거 먹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 어 그래? 아 그래 둘이 좀 자주 자주 먹더라고 정말 배가 고파 응 정말 배가 고픈데? 밤에 형 맥도날드? 아주 매력적이야 아주 매력적이야? 아주 매력적이야 멘트가 좀 고급지긴 해 형 맥도날드? 고급지긴 해 잊을 수 없지 괜찮아요 전번에 그 맥너겟 아 그 바로 갖고 맥너겟 진짜 그 12개 시킬 걸 그거 왜 6개만 시켜가지고 미쳤지 내가 그게 참 좋지 여러분 진짜 맥도날드에서 바로 튀겨달라고 그러세요 미쳤어요 그냥 정말? 너 그거 나한테 고마워야 돼 뭐? 응? 맥도날드 갈 때마다 지가 만들고 왔다 그러는데 하하하하 그쵸 아 그리고 최근엔 좀 많이 사지 않았나요? 아 예 스티커 사진은 네가 다 사요 아 그렇죠 스티커 사진은 거의 다 제가 사죠 네 나는 순둥돌이를 본 적이 없어 고양이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맞아 아 보고 싶긴 해 내가 그때 내가 둥이 그렸잖아 응 자세하게 몇 시간 동안 자세하게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 자세하게 봐야 귀여워? 아니 원래는 너무 귀여운데 그치? 자세하게 보니까 더 귀여운 거 있지 응 정말 이렇게 점의 위치가 다르다든지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 조그만 게 이게 턱수염 몇 개야? 어후 턱수염이 그리지 않았어 아 그래? 응 다행이다 나는 까미를 연습생 때 한번 너네 집에 가서 보고 우리 집? 응 연습생 때 우리 집에 언제 왔었냐? 갔었어 한번 뭐였어? 치킨 먹었다 치킨 치킨 먹고 그때 까미랑 낯을 좀 가렸는데 최근에 한번 또 봤잖아 우리 집 우리 집 응 잠깐 근처 갈 일 있어가지고 봤는데 생각했나봐 왜? 처음엔 좋아하는 거 같다 짖었어 나한테 그냥 원래 그래 근데 꼬리 흔들고 있잖아 응 좋은 게 있는 거야 아 그래? 좋아서 지려 그냥 기분 좋으면 시끄럽잖아 비슷한 거야 응 오케이 예스 난 항상 말한 게 있잖아 아 김치찜? 그거 말고 뭐? 양파 절임 아 나의 최애 메뉴 그때 정말 많이 음식 했구나 와우 맨날 스테이크 해가지고 그냥 일반 스테이크 해 놓고 이거는 드라이에징 28일 이거는 드라이에징 58일 해가지고 비교하면서 먹고 열정이 있었네 아 그럼 요즘 수비드 머신 꺼내지도 않지 수비드를 뭐야 지금 베이킹 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수비드를 해서 내가 먹질 않아 그렇지 내가 수비드를 하고 있지 어? 수비드 기계로 물 온도 맞추면서 반신욕 하면 좋지 않을까? 그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온도계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냥 반신욕 하면 꽂아먹는 거야 계속 이제 물이 순환되면서 따뜻해지잖아 계속 아 그 수비드 기계를 반신욕 안에 넣어버린다고? 어어 아니 그게 기계야 이만한 기계 있고 꽂아놓는 거야 아 이 통째로가 기계가 아니야? 그건 통이야 그럼 나쁘지 않지 그치? 그럼 진짜 반신욕이네 아 뭐야 진짜 수비드네 뭘 랩으로 쏴줘? 아니 어디 쏴줄래? 원래 그렇게 하던데 뭐 오늘 너 자주 했었잖아 그치? 내가 얼굴에 열이 많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걸 좀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하나 싶던데 피부과에서 반신욕을 하라고 좀 이제 열이 좀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순환이 되지 내가 손발이 차 아 그래? 대신 마음이 따뜻하지 그거 그런 거 원래 멘트 내가 하는 거야 아니야 뻔뻔해 현진이가 막 리노 형을 막 놀리면 막 리노 형이 휴지로 막 아니야 막 놀리고 했잖아 막 입에다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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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잡혀있고 요새로 근데 그런 거 몇 번 봤는데 아 그래? 야 현진이가 최근에 그 배짱이 장난 아닌 거 같아 어떻게 족제비가 호랑이를 건들 생각인지 재밌어 둘 보고 있으면 왜냐면 족제비가 사실 원래 토끼를 사냥하잖아 아 진짜요? 원래 그렇거든 근데 이 토끼는 좀 달라 쎄 쎄 이 토끼는 좀 쎄 토끼 강력해 쎄 그래서 족제비가 당해 현진이가 약간 톡톡 건드리고 리노 형이 거기에 맞춰서 좀 제대로 응징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맞아요 휴신 울리고 지금도 사실 그 역할은 마찬가지예요 사실 거기서 하니가 이거 말리죠 또 전직 제가 약간 조련사 느낌 리노 담당이 그거에 대해서 딱 제지를 하죠 형 하지마 응 하면 안 돼 응 릴렉스 약간 이런 느낌은 일단 힐링 여행이나 한번 가자 그래 은하수 그런 거 보러 가자 그래 가서 낚시도 좀 하고 이게 나일 먹으니까 이제 자연적인 걸 찾게 되더라고 나도 그치? 요즘 막 나 원래 산 진짜 안 좋아하거든 어 근데 괜히 산도 가보고 싶고 어 괜히 막 그냥 낚시 가는데 이제 배 타고 낚시 가고 진짜 배 떠먹고 라면에다가 딱 그 멀미나 그 꽃게 같은 거 잡아가지고 아니 그 있어 베란다 같은 데서 낚시할 수 있고 어 나 형 브이로그 보고 봤지 해보고 싶어 서로 서로 약간 되게 힘이 되는 약간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나누고 뭔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뭔가 되게 많은 거 같아서 요새 난 그게 뭔가 보기 되게 좋은 거 같아 요즘은 좀 둘이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는 거 같고 사실 이게 서로 안 할 때 모르는데 진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랑 잘 맞는지 또 그게 또 다르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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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시작하고부터 좀 둘이 좀 붙어있지 않나 맞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잘생긴 사람들끼도 붙어있으니까 보기도 좋죠 그림이 잘 맞기죠 끼리끼리 지나가 끼리끼리 지나가 잘생긴 놈들 형은 뭐 다 잘생겼지 그럼 정석 미남이잖아 눈은 마음에 안 들어 코도 마음에 안 들어 입도 마음에 안 들어 눈이 깊어요 눈에 눈이 깊네요 애교살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코도 뭐 한 가지만 뽑을 수가 없는데 잘생기셨네요 형 얘기해봐 나의 매력적인 어? 나의 잘생겼다고 인정하는 부분 일단 눈이 곧 뽑힐 거 같고요 뽑힐 거 같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죠? 아 그러니까 제 마음에 1번으로 뽑힐 거 같다 아 뽑힐 거 같다 아 이거 또 어떻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뽑힐 거 같다 포크 들고 계시고 내려놓으시던가요 아 이거 뽑힐 거 같다 그러시면 좀 위험하죠 나이 먹으면 또 이렇게 겁도 많아져요 네 맞아요 눈썹이 부리부리하고 부리부리 이 눈 밑에 애교점 무슨 점이라고 그러죠? 애교점이라고 그러나요? 눈 밑점 눈 밑점 근데 눈 밑점이 아주 약간 사람을 홀리게 하는 뭘 좀 아시네 형 직캠 중에서 호랑이랑 그 다음에 이지 아 리안의 노랑이? 리노 호랑이 해서 리안의 노랑이라고 그러던데 리안의 노랑이? 아 그거 많이 봤죠 너무 자랑스럽다고요 형이 대표로 나가서 하는 스페셜 무대는 꼭 지켜봐 봤습니다 형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아닌 건 아닐까 그냥 호랑이 그 자체시더라고요 호랑이 뛰니까요 저는 현진 씨의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를 왜 보시는 거냐고요 왜요? 아 킹덤 신뚜두 아 신뚜두 마지막에 그 렛츠고 무슨 사무죠? 찬이 형 이렇게 총 쏘고 나서 그거 왜 그거 아 그게 저는 그 박진감 넘치더라고요 데뷔 초에 뭔가 춤 같은 거 하면 뭔가 뭔가 안 맞으면 약간 팽팽한 게 있었죠 약간 자기만의 춤 스타일이 있다 그래서 현진이 이제 뭐 딱 말하고 리누 형은 이제 오히려 형으로서 그냥 봐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약간 서로에 잘 맞으려고 하는 게 그게 보여서 시간 갈수록 오히려 더 받게 되더라고요 일단 우리 둘이 같이 한 무대가 스노우 프렌치잖아 사실 그건 거의 안무라기보다는 동작만 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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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단 그 막 시상식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연말 무대들에 콜라보 콜라보들 많이 하잖아 다른 팀 가서 맞아 맞아 그럼 약간 처음에 되게 낯가리잖아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여러 선배님이나 이제 후배님들이 계시잖아 근데 그때도 친해질 사람들은 되게 친해지는데 나도 낯을 가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못 친해지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면 뭔가 아쉽고 그리고 이 시국이 아니었으면 회식이라도 하면서 좀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라도 하면은 이제 좋은 인연도 쌓고 그러면서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건 좀 아쉽긴 한데 막상 다시 팀으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잖아 좋아 마음이 편해 일단 왜냐면 그때는 나 혼자 대표로 나가서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면 여기는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죠 둘이서 이제 같이 있는데 둘이서 둘 사이에 제가 딱 있는데 서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안정감 그런 느낌이 있어 그치 둘이 진짜 뭔가 쿵짝쿵짝이 잘 맞아 신기했어 근데 조금 되게 막 헛소리인가 싶기도 하죠 진짜 헛소리인데 쿵짝이 잘 맞아 맞아 둘이 말하는 거 보면 헛소리 많이 해 헛소리 많이 해 진짜로 잘 지내니까 보기 좋고 뭐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을 거야 아 오케이 형이 이렇게 해 주는 게 난 좋죠 우선은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 내가 선택한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같이 같이 있자고 연락을 해주는 거 아 물론 저도 심심하거든요 네 맞아요 다른 멤버들에게 심심할 텐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걔넨 참 대단해 잘 놀아 그래, 내가 부르면 우리 숙소 와서 같이 야싱보죠 우리 내 숙소 방은 한 번 왔나? 너네 숙소는 못 가겠어 멀어 나는 안 머냐? 아니, 너가 와 그치, 내가 가야지 약간의 내리막이 있어 그러다 생각해 알았어 그래, 앞으로도 너가 계속 와라 그래, 나쁘지 않다 아예 짐을 싸서 와, 다음부터는 자고 가 방 하나 더 안 미냐 거기? 누구한테 쫓을까? 흥민이? 베란다도 넓어 베란다에 잘하고? 너가 얼어 죽어 냉장고잖아 형 핸드폰 찍어줘 그래 응, 응 길다, 형 응 하나, 둘, 셋 투키 주름, 리노, 현진